네 2부에서는 시장 이슈들과 거시적 경제 이슈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일 FOMC 회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5BP 자이언트 스텝 인상할 것이라고 조금은 확실시 되어가고 있고요. 우리가 12월 달에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한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12월에도 75BP도 50BP라는 말이 있는데 이번에는 계속해서 연준이 좀 속도를 조절할 것이다.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를 조절할 것이다. 라는 입장으로서 좀 미증시도 같이 랠리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연준에서는 5% 금리까지 좀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사실 시장이 어떻게 흔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코인원스님은 이번 주 지나면 좀 시장이 어떻게 될지 좀 보시나요? 확률이 좀 예상이 되세요?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는 게 11월 달이 원래 한 95%였거든요. 근데 조금 낮아졌어요. 지금 80 몇 프로까지 낮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나스닥이 잘 흘러가고 있고 연준의 정책들이 잘 먹히고 있다는 내용으로 봤을 때 금리 인상이 조금씩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준비한 뉴스는 나쁜 뉴스는 필요악이다라는 내용으로 한번 주제를 뉴스로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구글이나 아마존, 그 다음에 메타, 빅테이크의 실적 발표가 좋지 않았어요. 근데 월간은 나쁜 뉴스가 좋은 뉴스이며 필요악이다라는 내용을 내놨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이제 이런 기업들이 기업 실적이 나쁘게 나오는 게 이상한 게 없다. 이게 사실이다라고 했습니다.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기업의 실적이 진정되는 거는 경제가 안정되고 있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여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누구도 나쁜 뉴스가 좋은 뉴스가 되는 세상에 살고 싶지는 않겠지만은 대형 기술주로부터 나쁜 뉴스가 나올 필요가 있었다라고 해요. 사실 고용시장이랑 좀 비슷한 모습이네요. 고용시장이 좋게 나오면 오히려 시장에서는 안 좋게 좀 받아들이기 때문에 연준에서 이렇게 금리 인상을 했을 때 기업적인 측면에서도 실적이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 금리 인상을 해서 좀 반영이 됐구나라고 좀 해석을 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죠? 네, 전문가 하시죠. 일단 경기가 드나들고 있다는 신호가 좀 필요했는데 그게 이제 기업 실적 발표를 통해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준이 여태까지 그렇게 강력하게 수차례 많은 금리 인상을 했는데도 계속 버텨주더라고요. 기업 실적이 계속 버텨줬잖아요. 어떤 거는 나쁘게 나오고 어떤 거는 좋게 나오고 바쁘게 왔다 갔다 했는데 이번에 일제히 빅테크들이 나쁘게 나오면서 이제야 기업들이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가 영향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고 사람들이 이제 돈을 많이 아끼면서 그다음에 쓸 때만 쓰는 흐름으로 가면서 경기가 금리에 관련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고 금리의 역량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연준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고 당분간은 연준과 이런 기업 실적, 그 다음 빅테크 이런 기업들 간에 좀 애매한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뭐 이렇게 배드 뉴스 is good news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시장에서도 어쨌든 금리 인상한 부분을 반영하면서 실적이 조금 하회한 부분 이 부분은 FOMC 또 연준 입장에서는 좀 좋게 받아들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또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에 대한 이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골드만삭스에서는 지금 이렇게 지속해서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경우에 내년 3월 정도에는 4.75에서 5% 금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타격이 좀 클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번 살펴주시죠. 일단 뭐 사실 이제 골드만삭스가 최근에 그렇게 맞추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차에 월가에서 나오는 게 오히려 좀 정확도가 높았는데 그래도 골드만삭스의 얘기를 하자면은 앞으로 있을 FOMC 4번을 통해서 75BP, 50BP, 25BP, 25BP 해서 5%까지를 바라보겠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당초에 우리가 예측하던 건 44.75 정도였는데 그것보다 한 번 더 어울리는 5% 정도까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제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이죠. 인하는 아직 아니더라도 속도 조절까지는 이제 다른 뭐 이런 전문 투자 업체들도 조금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조금 까봐야 되겠지만은 당분간은 한 4.75에서 5%까지는 내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직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히고는 있지만은 제대로 잡히고 있다라는 증거들이 아직은 정확히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FOMC를 통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서 좀 더 봐야 정확한 내용들이 나올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이번 주에 우리가 경제 지표들이랑 또 코인 일정들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죠. 어 네. 그 이제 이후 경제 지표와 코인 일정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일 날 한국 시간은 3일이죠. 3일 날 FOMC 관련해서 이제 파월 의자의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좀 우리가 3시에 일어나서 그걸 챙겨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낮에 일어나시면 많은 뉴스들이 있는데 그 뉴스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허가의 이번 인상 전망은 75BP가 81%까지고 50BP가 18%라고 해요. 그냥 75BP가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고용 지표 관련도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고용 및 이직 동향 보호서라고 하죠. 이 부분 관련해서도 이번 주에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챙겨야 되고요. 3일 날 실업수당 청구건수도 나오고요. 한국 시간은 4일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 시간은 5일 날 비농업 고용지수도 나오거든요. 자 우리가 이거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연준이 하도하도 너무너무 많이 말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죠. 고용 지표, 고용 지표가 좋아야 기업 실적이 나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돈 벌어야 GDP가 올라가고 그 GDP로 인해서 지금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이거를 너희들이 메꿀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게 현재 시장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용 지표 관련해서 좋은 내용들이 나와야 시장이 예측하는 것보다 좋게 나와야 앞으로 있을 FOMC나 금리 인상의 포인트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코인 일정까지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코인 일정이요? 네 코인 일정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거는 그건 것 같아요. 지금 7.2G가 메인넷 출시 관련해서도 상승을 했잖아요. 네 7.2G 관련해서 아직 메인넷은 정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4분기라는 내용들은 나왔는데 정확히 나오지 않았고 새롭게 추가된 거는 세타 퓨엘이나 세타 토큰의 메인넷 출시 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12월 1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증시 일정과 또 코인 일정까지 살펴주셨는데요. 물론 11월 3일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때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11월 4일 그 다음 날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올 겁니다. 우리나라 시각으로 또 5일에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까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좀 체크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코인 일정 같은 경우에는 아직 칠리즈의 메인넷이 좀 일정이 정확하게 나온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코인 한수님께서 짚어주실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세타 퓨엘과 세타 토큰은 메인넷이 12월 1일로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비트코인 2만 달러 선 안착해 있습니다. 현재 뭐 좀 지켜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같이 차트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아무래도 시장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간단히 보시면 최근에 그래도 좋은 상승에 의해서 2만 달러와 2만 천 달러 사이에 좀 도달을 했습니다. 근데 2만 천 달러를 지금 못 넘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만큼 그 위에 매물대가 많다 보니까 이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해서 계속 도전을 하는 모습이고 당분간은 거래량이 동반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RSI가 지금 조정 국면에 왔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좀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2만 3백과 2만 천 사이에서 그리고 다시 한번 2만 천을 뚫어주는 흐름을 나온다라고 하면 2만 천 780까지 내다볼 수 있는 흐름을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알트들도 좋은 흐름으로 상승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차트 흐름을 보시면서 투자를 하셔도 내가 가지고 있는 알트들이 잘 흘러갈까 말까를 좀 구분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2만 천 780 선을 좀 뚫어줄 수 있는지 그 힘을 보시면서 알트코인까지 같이 좀 투자를 권하셨습니다. 또 이더리움 차트까지 좀 봐주시죠. 네, 이더리움 차트도 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차트 같은 경우는 현재 이동 평균선으로만 봤을 때는 정배열이 좀 유지가 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최근에 정배열이 깨지려고 했는데 그래도 잘 지지를 통해서 다시 올라왔고 지금 5일선, 21선, 61선으로 이어지는 라인들이 현재 좀 깨질 법한 위치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버텨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2만 6천 5백까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현재 매물대 자체가 두꺼운 매물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위로 뚫기는 좀 쉬워 보여요. 그래서 1,650을 뚫어준다라면 무난하게 1,780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더리움까지 마지막으로 봐주셨는데요. 현재 지금 매물대가 두꺼운 상태이기 때문에 2만 6천 5백 선까지 좀 뚫어줄 수 있는 힘이 아직은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뚫어준다면 다시금 큰 상승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저희 오늘 이렇게 경제 이슈들까지 좀 살펴보면서 코인 일정까지 같이 잡아봤는데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좀 배우신 부분들 정리하면서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좀 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첫 차트 분석 오후 1시 반부터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후 1시 반에 무료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하실 분들은 팍스경제TV에 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 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투 더 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코인 한수님의 무료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꼭 오셔서 차트 분석과 또 코인 일정들 계속 체크하시면서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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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